군의군의 통합대구공학 이전을 둘러싼 찬반열기는 이 무더위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공학유치 반대 추진위원회의 김영만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 마감일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반추위는 통합공학유치로 인한 군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침해, 주민갈등 유발, 편파적인 행정으로 인한 군민불승조장 등을 청구사유로 김영만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공학유치 반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자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인 이우석 위원장은 김군수의 통합공학유치 철회 없이는 주민소환 투표 서명 중단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이어 자신의 서명을 철회해달라며 지난 21일 반추위 사무실의 우편으로 도착한 대기심여통의 주민투표소환 서명 철회 요청서를 보여주며 특정세력 개입서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지 통합공학 이전이 군의군에게 주는 피해를 군민들에게 제대로 알려달라는 것이라며 밀항 신공항이 취소되고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지금 운행 편수도 많지 않은 대구공항이 군의로 이전한다면 그나마 있던 이용객도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통합공항이 이전하면 군의의 절반이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이면서 땅값이 떨어져 막대한 재산권 손실 또한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교상 통합신공항 유치원위원회 고문은 주민소환제도의 불합리성과 반추위 서명운동 방식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이 고문은 청구인의 청구 사유가 그대로 인정돼 주민투표에 붙여지는 것이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위로 볼 수 있으나 지역이기주의나 정략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주권재민의 남발이 될 수도 있다 고추장이었습니다. 군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의 일거리 먹거리 살거리를 위해서 통합공항의 이전은 군의로 반드시 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핏 보면 집정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는 지역이기주의나 정략적인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주민주권재민의 남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에 필요한 서명인 수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 군의군 유권자 수인 2만 2,075명의 15%인 3,312명입니다. 서명요청 활동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가 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5월 19일부터 60일 이내인 7월 16일까지 이지만 선축질 지방공직자의 임기 만료일이 1년 미만일 때는 주민소환 투표의 청구를 제한해 실질적으로는 김근수의 임기 만료 1년 전인 오는 6월 30일까지가 서명 마감 기간입니다. 현재 공항유치 반대 취준위원회가 확보한 서명인 수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수를 알 수 없지만 우편으로 도착하고 있는 서명 철회 요청서의 유효성 여부가 주민소환 투표로 가는 새로운 논쟁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일보 박영기입니다.